그런데 다행히 경비함정은 접안에 성공해서 현장으로 민간장수위원들을 옮겨줬지만 일반 여객선이나 어선은 현장에 가면 거의 뒤집힐 위기이기 때문에 그냥 다시 팩목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정도로 지금 현장은 아예 다가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설령 현장에 접안에 성공해서 현장에서 수중 밑으로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결선이 지금 부표부터 선박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우리 황보무장으로 말했지만 민간다이버 요원들이 2인 1개적으로 서로의 몸을 묶은 채로 밧줄을 붙잡고 내려가는 시기거든요. 저희가 줄다리기를 하듯이요. 그런데 잠깐 일순간 연결선을 놓치게 되면 단 몇 초 만에 7, 80m를 떠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그 투입 시도는 아예 무산이 돼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조 시간대를 맞춰서 들어가는 것도 쉽지는 않고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잠수 요원들이 버티면서 수색 작업 하는 건 역시 쉽지 않다. 지금 굉장히 아무래도 여러모로 여럭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조 작업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정조 시간이 하루에 서너 차례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도 얼마 되지 않고요. 나머지 시간에 구조 작업이 되는 것인지 정조 시간에만 집중 투입되는 것인지 일반인 입장에서 상당히 관심사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사고가 처음 발생했을 때는 저도 이 정조 시간이 도대체 뭘 뜻하는지 조차 모를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정조 시간이고 뭐고 일단은 당장 다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정조 시간은 안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현장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는 정조 시간 외에는 투입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초기에는. 일단은 연결선조차 아예 연결이 안 돼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일단 1차적으로 다행히 연결선을 연결을 했고 그다음부터 정조 시간이 순차적으로 파악이 되면서 정조 시간 앞뒤로 해서 다이버 요원들이 한 서너 차례 이상 투입이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 시간부로 말씀드리자면 정조 시간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요. 정조 시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단 다이버 요원들의 계속 투입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현장에서 지켜봤으니까 정말 아쉬운 부분이 많이 보인다는 걸 더 많이 느끼셨을 텐데 그 바지선이 어제 오후부터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닷새 만에 바지선이 투입이 된 거고 이것도 실종자 가족들이 계속 요구했다가 닷새 만에 투입이 된 거였고요. 그리고 어제 창문을 깨서 들어갔는데 그 도구도 민간 잠수부들이 만들어서 아이디어를 내서 특수 제작한 거였잖아요. 여러 가지로 지금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데 현장에서 보기에 참 답답한 측면들, 이런 점들이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일단은 많이 느립니다. 첫 번째, 많이 느리다는 거. 두 번째, 좀 더 다양한 방법에 대한 강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아마 가족분들은 더 하셨을 겁니다. 지켜보는 취재진 입장, 왜 이렇게까지 못할까라는 생각하게 되는데 가족분들은 더 하셨겠죠. 그러니까. 가족분들은 더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가족분들은 현장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 체낮기 여선이 밤에 야간에 아주 조명을 밝히게 밝히고 있죠.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물론 정부도 생각하고는 있었을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매번 가족들이 먼저 요구를 하고 그러면 이제 해경 측이 알았다. 이렇게 한번 투입해보겠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당연히 가족들은 이런 아이디어도 도대체 안 갖고 있었던 거냐. 그런데 가족들 얘기를 했는데 초기 투입 과정에서 민간 잠수부 투입을 본격적으로 해야 하라 가족들의 주장을 했는데 처음에 받아들이지 않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받아들였다. 그래서 실종자 가족들이 상당히 어떻게 할까요? 애통해하고 분노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들렸거든요. 민간 잠수부 투입과 관련된 부분은어떻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팽목항 처음 도착했을 때 말이죠. 당연히 해경과 해군 측 전문 대본들이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있던 민간 잠수부들, 나름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 잠수부들이 이 사고 소식을 뉴스로 접한 다음에 자원에서 굉장히 곳곳에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자발적으로 천막도 치고 대기소도 만들고 언제든지 우리는 투입하겠다 이렇게 해경과 해군 측의 입장도 얘기했고요. 그런데 일단 초기에는 민간 잠수부와 해군과 해경이 쓰는 잠수부들의 장비가 좀 다르고 그에 따라서 이걸 총괄적으로 지휘 통솔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했기 때문에 일단은 해경과 해군 측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간 잠수부는 계속 우리는 언제든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또 요구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또 바라봤던 가족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오히려 가족들이 지금 민간 잠수부의원들이 왔으니까 당장 투입해줘라 이렇게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다시 투입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김광훈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초기에 의사결정 구조라는 것이 쉽게 내리지 못했고 아마 상황이 긴급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조금 시간이 지체됐다, 늦어졌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군요. 일단 저도 사고가 발생한 걸 알고나서 바로 현장에 갔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어떤 정부의 대책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냐면 먼저 이미 전문 어떤 대책본부가 구성이 돼서 현장에서 굉장히 기민하게 대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를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체계나 구성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채 이미 각 정부 부처의 요원들이 와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많이 봤었습니다. 제일 먼저 이런 대책본부가 진도 실내체육관에 만들어졌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지금 가족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가족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대답을 못해주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족들이 답답해서 실내체육관에서 마이크를 붙잡고 누구라도 한 명 나와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우리한테 말 한마디라도 해달라. 이렇게 몇 번을 울부짓자 간신히 진도 군수가 나와서 해명을 하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당일 정말 오후 저녁이 되어서야 정부 대책본부의 관계자가 나와서 좀 진화를 시키면서 상황 설명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가족들이 보시기에는 참 정말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장에 답답한 상황들 들어봤는데 어제 22명의 사망자가 발견됐고요. 오늘 또 시신 1구가 추가로 발견됐고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 팽목항에 있는 가족들 분위기 참 보기가 힘들 정도로 힘들어하시죠? 지금 팽목항에는 한 100여 분 정도의 가족분들이 24시간 지금 현장에서 대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 혹시나 휴식을 취하고 잠, 쪽잠을 자실 수 있도록 대형 천막이 만들어져 있지만 그곳에서 지금 계신 분들은 거의 안 계시고요. 선착장에 담요를 뒤집어쓴 채 앉아서 사고 지점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체적으로 쌍안경이라도 들고 와서 지금 현장 모습 보고 계신데 당연히 10km 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장이 보일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단면적인 모습을 보더라도 이분들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지 알 수 있고요. 현장이 상황판에 앞에서 사망자 명단 붙잡고 울부짖고 통곡하시는 분들은 거의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따라서